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시는 1946년에 발간된 육사 시집에 실렸던 시 이육사 시인의 꽃입니다. 이육사 시인의 본명은 이원록입니다. 그런데 이육사 시인은 독립운동을 했던 당시 옥에 갇혔을 때의 수임번호가 264번이었기 때문에 육사를 자신의 호로 선택했습니다. 그만큼 독립운동의 의지가 강했던 사람이죠. 독립을 바라고 행동하는 건 참 어려워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은 다 대단하세요. 우리는 책을 통해서 과거를 읽고 배우죠. 그리고 날짜와 사건이 적힌 도표를 보고 외웁니다. 그렇게 독립운동을 접하니까 독립운동의 기다림과 고통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답답함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독립운동이라는 건 몇십 년이라는 세월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나라 없는 서러움을 참으면서 또 가난과 두려움을 견디면서 매일매일 옳은 선택을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중간에 변절한 사람들도 보이잖아요. 변절한 사람들을 옹호하자는 건 아니에요. 견디기 힘들었다고 해도 같은 민족을 팔아넘기고 괴롭힌 일 용서받을 수가 없죠. 하지만 독립운동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해서 모두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기간에 견디는 화자를 상상해보세요. 남의 땅, 만주와 중국을 돌아다니면서 독립투쟁을 벌이고 오늘은 독립이 될까? 내일은 될까? 과연 우리나라의 독립이 되기는 할까? 마음속에는 이런 고뇌들이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그때 화자는 봅니다. 창밖에 피어난 꽃을요. 희망이 없는 상황에도 척박한 땅에도 꽃이 피는구나. 그래, 지금은 보이지 않는 꽃맹아리가 어딘가에서 옹작거리면서 제빗대를 기다리겠지? 지금의 추위가 지나고 나면 우리는 활짝 핀 꽃 사이를 날아다니는 나비처럼 독립이라는 희망을 현실로 맞게 될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척박한 현실을 버티며 미래에 너를 불러본다. 내용 어렵지 않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날이 잦는 그 땅에도 오히려 꽃은 밝았게 피지 않는가. 내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날이요. 북쪽 툰드라에도 찬 새벽은 눈속 깊이 꽃맹아리가 옹작거려 제비 때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나니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요. 한 바다 북판 용소슴 치는 곳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에는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물이드라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보노라 읽으시면서 느끼셨어요? 각 연마다 마지막 해는 무언 무언 이어 무언 무언 놀아 하면서 영탄법을 사용했네요. 이때 화자의 속마음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이런 표현법들. 그럼 그냥 암기과목 되는 거예요. 자, 각 연마다 도대체 화자는 어떤 마음을 드러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내 목숨을 꾸며 쉼 없는 날이요. 라고 했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죠? 목숨을 꾸며에서 꾸다라는 말은 빌려서 쓰다. 돈을 꾸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원래 사라져야 할 목숨인데 매일같이 목숨을 빌려 쓰면서 쉼 없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목숨을 꾸다라고 했을까요?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인데요. 아무래도 시인이 독립투쟁단체에 소속된 경험이 있었으니 매일매일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겠죠. 게다가 동료가 죽는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오늘을 사는 것도 운명에게 목숨을 빌리는 것처럼 느껴졌겠죠. 자, 쉼 없다는 표현에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는 화자의 의지와 신념을 읽을 수 있죠. 아, 빌린 목숨, 이 한 목숨 다 맞춰서 매일매일 쉼 없이 독립을 향해 가겠다. 이거죠. 그럼 화자는 왜 이런 말을 하게 됐을까요? 시인이 겪고 있는 현실에서 동방, 우리나라는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나리지 않습니다. 아주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죠. 이럴 때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꽃이 밝게 피었대요. 굉장히 생생한 시각적 이미지죠. 밝아타는 것, 마치 피처럼요. 생명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척박한 땅에도 저렇게 아름다운 생명이 피어나는데 내가 쉴 수는 없잖아요. 이해됐죠? 두 번째 연에서는 마지막에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요! 하고 외쳤어요. 어떤 약속일까요? 우리나라의 독립이죠. 나는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와 광복은 반드시 된다는 신념, 여기서는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뭘 보았는지 위로 가볼까요? 북쪽 툰드라 찬 새벽이래요. 여기서 꽃이 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필 수 없어요. 툰드라라는 말 자체가 나무가 없는 언덕이라는 어원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극한 상황에 눈까지 쌓였는데 그 아래에 꽃 맹아리가 옴작거리면서 기다린답니다. 무엇을요? 제빗대를요. 그러니까 싹이 트기를 기다리는 거죠. 제빗대가 하늘을 까맣게 덮으면 봄이 온다는 뜻이잖아요. 첫 번째 연에서도 그렇고, 두 번째 연에서도 그렇고 미래의 희망이 시각적으로 그려지네요. 자, 꽃맹아리가 툰드라에서도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그 약속, 저버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안 잃어버리는데 그 희망은 언제고 반드시 올 거예요. 화자는 확신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연.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보노라. 여기서 이 현실은 절망적인 현실이겠죠. 그럼 너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걸 알아보려면 위로 올라가 봐야 돼요. 한 바다 북판, 용소슴 치는 곳이래요. 여기는 우리나라를 의미하겠죠. 우리나라가 산면이 바다잖아요. 바다 가운데가 용소슴 친대요. 용소슴 치다를 찾아보니까 힘이나 기세 따위가 세차게 북받쳐 오르거나 급히 솟아오름? 이런 뜻이래요. 역동적이죠. 그럼 그 기세는 바다 한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기세겠죠. 우리의 기세가 등등한 공간. 그 공간은 광복의 공간일 겁니다. 바람결 따라서 꽃성이 타오른대요. 처음에 꽃이 밝게 핀다고 했었죠. 붉고 싱싱한 꽃들이 물이 지으면 마치 타오르는 것처럼 보이겠네요. 여기서 꽃성은 희망이 이루어진 곳, 즉 광복이 된 우리나라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나비처럼 꽃향기에 취하는 건 회상의 무리들이래요. 회상의 무리, 그게 뭘까요? 여기서 의라는 관형격 조사 때문에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해학의 민족이다 라고 하죠. 그건 무슨 뜻이죠? 해학적인 말을 하는 민족이라는 뜻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상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회상의 무리라고 했어요. 광복이 왔을 때 무엇을 회상할까요? 지난 세월을 회상하겠죠. 그동안 참 힘들었으니까요. 그러니 마지막 행에 나온 너는 회상의 무리들일 거고요. 회상의 무리들은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희망이 이루어졌을 때의 모습을 가리키니까요. 그럼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미래의 사람들을 불러본다는 건 그만큼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거겠죠. 여기서는 기대감과 의지를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절망적인 현실과 희망이 명확히 구분되어서 크게 어렵지 않은 시였어요. 어떠셨어요? 화자가 토로한 마음 다 이해되셨나요? 이육사 시인의 꽃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